이번엔 소개의 기타는 코딘, SCSA, 그랜드 콘서트 시리즈 한 번 드립니다. 이 친구는 코딘인 중에서 이 보시면 ACSSA, 클래식 멀티학 시리즈인데, 그랜드 콘서트 시리즈, 말 그대로 그랜드, 클래식 기타를 기반으로 한 19플랫짜리 넥이 클래식 기타 넥같이 넓은 그릇기타가 되어있습니다. 이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슬림 버전 중에서 SA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SA 슬림, 그 다음에 그랜드 버전 중에서 이 친구는 탑이 올라가는 그런 모델이죠.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인데, 이 친구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그랜드 시리즈는 이 바디가 약간 슬림 사이즈보다 좀 더 넓은 게 특징이죠. 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 체리, 킬젤드 플레임 탑이 아주 그냥 설벌하게 올라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고딘 멀티 프리앰프 기능은 연주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퍼필러한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타인데, 앰프 꽈보시면 피해자 성능이 아주 이퀄라이저던가, 그냥 갖다 꽂아도, 생으로 꽂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여기 보시면 미디 단자와 아웃풋이 되어있고요. 리츠라이트 지판이 들어가는 모델이고, 김미를보 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랜드 미니쉬가 되어있고, 마오가니네, 메이든 캐나라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딘, 그랜드 콘서트, 멀티약 제품이 되겠습니다.